풍선 터트릭이라고 해야되나? 풍선 디펜스 풍선 타워 디펜스 이어서 가야죠 어제 이어서 갑니다 오늘은 방송을 좀 일찍 켰습니다 너무 약간 이것저것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가서 자기애는 좀 애매한 시간이라서 오늘 방송 일찍 하고 좀 멀어서 잘까 해요 이거 내가 어제 녹화하면서 봤는데 전에 플레이 한 적이 있습니다가 뜨더라고요 어 제가 이거 방송 원래 스팀 게임 같은 경우에 화면 설정하느라 미리 켜는데 이거는 화면 설정도 안했거든요 아예 처음 켰는데도 이게 뜨더라고요 특이하죠 아예 처음 하는 사람인데 전에 온 적이 있다고 뜨더라고요 뭐지? 내 안에 내가 했나? 신규 저번에 패배하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승리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뭐 세죠? 그냥 스킨이잖아 필요 없어 뭐야 이거는 탱크 거릴라 프로그래머 부두원숭이 오 별게 다 있군요 오 스킬이 다 두 갠데 얘는 세 개야 치사한 녀석 난 역시 요 녀석으로 간다 오빈 그리풋 전에 핸드 되게 셌었죠 그리고 이번에 지식을 업글 하겠습니다 1차가 뭐야? 압정 슈터 어어 분사 마법 지원 마법 개통이 다 나오네 여기가 있네 슈터 슈터 슈퍼 사정거리 마법 트릭 아무래도 힘을 가야겠죠? 어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여웅 여웅 일단 보자 아 3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아 배치하는데 1포인트 사정거리 약간 증가합니다 여웅이 폭발 공격이 공격의 폭발 공격의 공격당 간통력이 2가 추가된다 음 별게 다 있네 지원 개통은 그거네 별게 다 있다 일단은 그거 좀 실용적인 애들 이게 이게 슈퍼 원숭이냐? 휴대용 오수가 사심멍이켜야 됩니다 부교비용 아 이런거 말고 아 좀 복잡하게 들어가네 군사 군사 쪽인가? 원숭이 잠수화 메이스 원숭이 헬기 조종사 모든 군사 원숭이가 단번에 추가로 아 게임 내 경험치 획득량 상승 필요 없죠? 어 바로 쓸 수 있는걸 원해 바로 쓸만한거 다투 원숭이 1 공격 추가 폭탄 슈터 압정 슈터 글루사수의 발사무기 수명이 증가한다 아니 나 바로 실전형이 필요한데 실전 애들이 공격 속도 증가한다 글루사수 공격 속도 압정 슈터 칼날 슈터 이런 기본 애들 말고 군사 쪽 다시 보자 얘네 아니야 마법 가.. 마법 쪽에 슈퍼가 있는게 아니잖아 이게 슈퍼잖아 확실하게 보기에도 근데 마법이 여기서부터 분류가 되는데? 슈퍼 원숭이 폭풍은 뭐냐? 시간 정지도 있어? 아 나 아직 보기 좀 복잡한데 영웅을 그냥 업그레 해버릴까? 여웅보단 역시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공격 속도 증가 이동 속도 증가 어 되게 좋아보인다 이거? 기본 비용이 10% 감소합니다 아 저거 약간 뒤로 갈수록 효율이 안나오는데 오히려 후반까지 생각을 하면은 초반에 센거를 좀 하고 싶고요 초반에 약간 아껴서 바나나를 펌핑하고 싶기 때문에 바나나 펌핑하는거를 저는 했잖아요 한번 능력으로 이거 말고 이제 설치하는게 있으니까 써먹어보고 싶은데 사전거리 증가분이 증가한다 슈퍼 원숭이 닌자 원숭이 두리드 어어 발사 안목이 수명이 증가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약간 이해가 안되는데 유도마법 강렬한 마법의 비용 25% 감소합니다 모든 마법 유형의 타워가 얼린 풍선을 터뜨릴 수가 있다 오오 아 근데 이거 슈퍼 원숭이가 마법으로 분류가 되는구나 아 나 처음 알았네 아아아아 아 아 그렇구나 나 마법사 원숭이랑 드루이드 원숭이 이런 애들만 되는 줄 아는데 닌자도 포함인가 봐 그러면은 그쵸 닌자까지 마법 원숭이로 들어가네 그럼 슈퍼 원숭이 근처에다가 여웅을 배치해 놓으면은 슈퍼 원숭이가 관통적이 2가 더 생기는 거네? 야 이거 처음 알았다나 봐야 아는구나 참나무의 심장 비용이 100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근데 이거는 안되잖아 캐모 풍선 은신감지 못하잖아 아 이거 좀 복잡해지는데 이러면은 근데 나 마법으로 하는게 나은거 같애 마법이 더 세지않나 티어상 어 뒤로 밀립니다 슈퍼 원숭이 슈퍼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사정거리 증가분이 증가합니다 비용 감소 아 이거 다 좋아보인다 물약 지정전속도 추가 멍키 아 이런거 필요없어 다 찍게 될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발사무기 수명이 증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일단 뜨거운 마읍을 가자 뭔가 이제 이제 캐모 감지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야? 어어 슈퍼 원숭이 테크가 이거라고 보면 되겠네 내가 몰랐는데 보라 풍선을 터뜨릴 수가 없었나 보구나 마법 문외선 같은게 있어서 아 깊게 좀 생각을 해야겠는데 마법에 몰빵하는게 낫겠지 아쌀이 그냥? 어 아쌀이 세개밖에 없으니까 유도마법과 강렬한 마법이 비용이 감소한다 이게 이쪽 계열로 가는게 나은거 같은데 여기 4포인트가 들어가고 이쪽 위에서 하나 해야겠네 응 차이 이거하고 넉백하는게 나은거 같애 다음 레벨까지 봐서 어 당장 쓸 수 있는걸로 원숭이의 지식 사용이 뭐야 이게 뭔데? 아 사용안함을 할 수가 있어? 사용할거야? 자 이어서 가도록 하죠 드디어 게임하겠네 일 뭐 출석체크 이런건 없네요? 어려움이지 아무리 내가 어제 항복하긴 했어도 오늘은 아니라고 오늘 방송도 일찍 켰는데 되게 조용하다 타워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너를 채용한다 앞라인 해봐 목소리 되게 점잖다 뭐 기분 나쁜데? 어떻게 배치하는게 나을라나 그러면은 얘네가 다 왕업인거 아냐 얘네 다섯명이 다 닌자원숭이 업그레이드 하나 할 수 있네 너 비싸 이거 싼거 할래 나 아 이거 아예 안했으나? 됐다 야 너무 좋은거 아냐 공격 진짜? 열심히 풍선 터뜨립니다 오를루 고민든다 한번 써볼까? 궁금한데 나 좀 이 깜빡깜빡도 있잖아 깜빡깜빡 있으면 닌자를 쓸 필요가 없을거야 닌자보다 싸기 때문에 얘네가 기본적으로 어 어 진짜 거리 짧다 여기 두개밖에 안되네 두명까지 들어가냐 여기 애초에 관통력은 언제죠? 지금이 관통력이네 마법원숭이의 관통력 어? 이게 다 마법원숭인거 아냐 다섯마리가 다 강력한 마술 아 소모 감소해야 할걸 됐어 마법사가 캐모 풍선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번에 그거 썼으니까 이번에는 얘로 가자 그냥 원숭이 센서에서 얘는 네크로맨서 하고 뒤에 있는 애들은 그거 해 그 화염 업그레이드 해 그럼 하면 되겠네 이번에는 슈퍼원숭이를 빼겠습니다 가성비로 가자 저거 사거리가 좀 늘면 좋겠는데 어 이거 너무 좋은거 아니야? 이렇게 쓸어버리는데 이렇게? 어이 봐도 봐도 이해가 안되는데 너무 강력해서 연구적으로 드러나게 한다 이거 좋은거 같애 연구적으로 드러나게 캐모 감지가 되는거잖아 적어도 이 구간을 쓸 수 있다는거 돌아가는 두개의 구간 슈퍼원숭이 여기 한마리 있어야겠다 너무 명당이다 저거 인간적으로 위에 하나 필요한거 같애 버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표시같은거 안뜨나? 나 고분이 안돼 뭐 이 거리에 들어와있으니까 뜨.. 떠있는거겠지 지금 상태가 그냥 얘는 그러면은 굴덩이 쪽으로 그냥 순서에 가면 되죠? 어.. 얘가 일단 감지를 해줄거니까 흐흫 감지하는거 맞지? 딱고 없음이야 감지해야돼 화염벽 어느새 귀엽다 약간 귀여운맛이라도 있어야지 계속 지고 하면 몇벌을 봐야되는데 이거 깜빡깜빡이 나는 걸어서 어.. 마법을 걸어서 보게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어.. 이게 액티브가 아니라 그냥 패시브네 주변에 다 보이는거 아냐 아예 그냥 아싸리 그냥 아싸리 아싸리 마법이 자체적으로 이제 강철도 깨니까 그 장점도 있고 그 장점도 있고 그래서 얘가 보니까 일단 보는거 있으니까 어느새 쓸어 일단 방치 그냥 세어도 되겠는데 세는데 15,000 비싸구만 3,000이 3,000만 주면 돼? 어 되게 싸다 쓸데없는게 하나 껴서 그런가? 근데 되게 저렴하네 아 잠깐 아 X댔다 야야야 잠깐만 연다운드 25라운드? 오케이 아 어썸하네 이거 25라운드부터 닌자가 하나 필요한거네? 어 거리가 안돋든 예 여기다 뭐 여기서 며칠하자 법사가 위에 있을 필요가 없다 아 뭐해 진짜 하자마자 이렇게 고생하면 안돼 바로바로 재깍재깍 제껴야 돼 여기 두개다가 깜빡깜빡을 받고 여기는 화염을 막자구요? 그런 의미에서 니가 일로 와야돼 닫냐 여기까지? 일단 일단 할만큼 하고 이번받기에서 한 번에 그냥 가능하냐? 애매한데 좀 얘 이렇게 캐모도 하나 봐야돼요 캐모 보는거는 뭐 언스테스까지 올리면 되잖아 알아서 보겠지 뭐 수윗 장풍 짱쌤 여기까지 올려두고 아 닌자가 있으니까 필요가 없나 원래? 장풍 짱쌤 앤잘 앞에 둘까? 어 앞에 둬서 보라색 제거 역할로 쓰는거지 어차피 와브먼숭이 벅 바를거 아냐 방해를 찍어도 되고 뒤에다가 슈퍼원숭이를 둬야 되는데 불을 둘 필요가 있을까 깜빡깜빡 있어서 좀 낭비인 것 같아 얘가 여기서 보여주고 얘가 여기 여기쯤에 보여줄 거 아니야 여기 라인은 다 보는 거지 그럼 굳이 쟤 필요 쟤가 필요한 게 아니네 드루이드로 해도 되는 거네 보여줄 거니까 어차피 이리 와봐 드루이드가 깨주면 되겠다 깜빡깜빡으로 보기만 하면 되지 아 이것도 아니구나 캐보가 아니 처음에 나오는 게 꽤 애매해지네 능력이 뭔데 사거리는 필요 없고 지금 번개로 해도 되겠다 아 근데 번개로 하면 마법이구나 벌떼가시 돼야 되는구나 지금 이쪽에서 물리계통으로 뚫어놔야 되네 벌떼가시 참넘 심장은 뭐야 그럼 어어 재생분사 아 별게 다 있네 어 괜찮은데 데미지 쟤 많이 쏘니까 효과가 좋네 관통력도 지금 받고 있구요 깜빡깜빡 배치하고 어 좋다 깜빡깜빡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한 지금이라면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어 이거 나중가면 후반에 좀 효율 보겠는데 빠져나가는 개수를 보니까 야 장풍 왜 저렇게 별란하냐 좀비풍선 좀 써보자 빨리 다 쓸어버려 깜빡깜빡으로 얘 보고 잡았다 야 좋다 아래라인도 써야되는데 야어 놀라서 살짝 위치 좋았네요 이번꺼 위치가 또 아래도 닿지 아래 하나 하자 불안하다 리치가 여기까지 다 하면 너무 좋을텐데 사거리 자체가 없나봐 법사는 그냥 아예 유동업에 사거리가 붙어있나? 어 잘 깨죠 얘가 이제 강철을 깨기 때문에 여기다 배치했나? 여기다 배치해놨냐 나이스 잠깐만 얘도 깨는건가? 깨야지 얘도 깨줘야지 편하건네 제가 계속 깨주겠지 내가 이렇게 법사를 쓰다니 하긴 난 궁수 쓸 바에는 이게 더 재밌는거 같애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시방 지금 제껴버린거야? 어 우리 풍선 나왔어 어 우리 풍선 존나 강해 우리 풍선 캐모도 잡네? 약간 그런게 있긴 하거든요 원래 어 약간 이제 저런 이제 소환계통이 좋을 때가 있고 완전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이거는 괜찮 기대해봐서 좋겠는데 뭔가 성능이 약간 예사롭지 않은데? 저거 물리계통 능력 봤나? 이거보다 물리가 그냥 없다 정글의 도로이드 센스 그렇지 60까지 떨어지는건 좀 아쉽긴 한데 이 정도면은 양호한거 같은데? 어우 야 큰일날 뻔했네 어우 좋아 몰라 몰라 강력해 암흑이 군주하면 어떻게 돼? 3만 포인트 3만 포인트 먹는구나 아까 뭐에 뚫렸지? 아 마법 그거에 뚫렸지 아 이거 행체이 하 그러면 슬슬 슈퍼를 하나 해야겠다 아 암흑 내성도 저거 받아낼거 같은데 디자인이 슈퍼숭이 슈퍼숭이 슈퍼숭이님이라면 모른다 결국 법타워로 다 가네 나는 아 약간 좀 쎄한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그걸로 할까? 바나나 동작을 할까? 두개나 할 수 있네? 어 저 캐시라는게 여기 쓰는 돈인거 아냐 와 좋아 좋댔다 많이 세다 쟤 야야야 몇점이야 가냐 나 설마? 아 너무 욕심부렸다 이거는 아 아니랬어 바나나 농장 바나나 농장 괜찮은거 같은데? 선 바나나 농장 한번 가볼까? 이래서가 다 맡기고 흫 먼저 오반가? 캐모를 잡긴 해야되니까 캐모랑 그걸 해야되니까 채소한만 하고 농장을 원농장을 가보자 한번 하하 하하 시작부터 많이 타이트하게 가야겠는데 레벨링 열심히 해 일단은 캐모가 먼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 확실해 하고 아 저게 거대한게 나와 버리면은 아예 좀비가 안 나오니까 필성이 너무 떨어진다 원숭이 센스 여 녀석까지만 잠시만 어디까지 여기까지 달냐? 애매한데? 좋아 끝에 하나 닿나? 애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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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 미 뽑아봐 바나나 타워가 필요해 바나나 타워를 할 위치를 좀 정해두자 여기다 여기다 넣자 먹는 것도 깔끔할까 깔끔하겠다 맵 끝에 닿아서 바나나가 안 새겠지 그 정도가 없을 리가 없지 자동해수 있네 자동해수가 좋을 것 같은데 귀찮아 아 아 축축 뽑아 열심히 해봅시다 믿습니다 아직 13라운드면 여유있어 내 생각에 바나나가 키포인트가 될지도 몰라 바나나가 키포인트가 될지도 몰라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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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열심히 너무 행복해 아 너무 힐링 게임이잖아 아까 했으면 한 라운드 더 받았을텐데 한심 자동 습득 어떻게 하냐 개 귀찮은데 개 귀찮은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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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좋아 일단은 요 부분 하나 더 된거 같은데 저거 저거리면 되게 해줘야지 어우 야 많이 준다 아 아직 21라운드인데 이거 장래가 창창한데? 아싸 레벨업 시작보다 효율이 좋잖아 절반만 자동수확이야? 아 이거 좀 혈는데 하는게 낫겠는데 그냥 누르는게 낫겠는데 떼되면은 아 난 100%인줄 알았지 어 잠깐 캐모 하나 놓쳤다 아 야 아니랬어 원숭센스 안했어 내가 잠깐만 시작하면 어떻게 돼? 색깔 좀 봐 아 예스 예스 아 아 그래? 자동으로 그럼 머니화 하는거야? 아 개 신기하다 차고 이전까진 딱히 할 필요도 없겠는데 그러면 어 가격대가 참 좋잖아? 나중에 저거 원유화 하는걸로 하고 당장은 이거 쓰자 아 너무 바쁜데 근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원숭이 센스 올려 와아 많이 주긴 한다 아무런 짓다 가성비로 갈까? 슈퍼원숭이 하지 말까? 슈퍼원숭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슈퍼원숭이 관통용 보너스 다는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두려워 쏘기 때문에 보라색이 남아있으면 안되지 딜로스가 없는데? 어 잠깐만 잠깐만! 깜빡깜빡! 그렇지 어우 좋다 이거 이걸로 먹는게 더 많은가 같다 어째? 착각인가? 타이타에 가자 애초에 초반에 너무 그게 있었어 너무 좀 쉬웠어 상대적으로 아슬아슬하게 가자고 자동수업도 필요한데? 자동수업 가든가 한 번에 하는게 낫겠지? 후반까지 좀 기다렸다가? 아 아 애매한데? 애매한데? 많이 애매한데 이거? 불안한데? 팍원숭이 하나 해야겠는데?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다 레이저로 하나 배치해놔야겠어 야시경을 할 필요가 없어 넉백, 넉백, 삼천원이나 투자해서 넉백 매번 쓸 것도 아니고 솔직히 시장 불러와 어우 좋다 이거 너무 좋다 보기에 너무 행복하다 죽었다 이제 저 중앙시장하면 어떻게 돼? 아 10% 증가요? 너무 비싸다는데 여기까지만 했어도 충분한 것 같아 과소비야? 어우야 슈퍼 원숭이 해줄거지? 그렇지 어어 아슬아슬했어 이번까지만 하면은 좀 여유있으니까 그래 잘 막았네 나름 흠흠 기대 이상이었어 깜빡깜빡이 하나 더 필요하긴 하겠다 3개가 후반까지 가줄거야 빗을 펼쳐줄거야 저거 이상은 너무 비싼거 같애 깜빡깜빡 정확해? 뒤도 좀 애매한걸? 아래에다가 하나 배치해야겠는데 일단은 아 너무 먼데? 이러면 드루이드를 배치하자 어차피 저거 레이저로 바꿀거니까 어 딱 예쁘게 들어갔네 이거 되냐? 이 정도 되겠다 어 그렇지 법사원숭이 지금 굉장히 꿀 빨고있죠? 그렇지 야 좋다 좋아 끝내주는구만 아주 이거 더 해야겠다 너무 좋은데? 하나를 그냥 톱째로 할 수 있는데? 아 너무..너무 이득 많이 보는거 아니야? 아 당황스러운데 좀 에에에에에에에 캐모야 캐모 캐모 된거 아냐? 보고도 반응이 없어 깜빡깜빡 쓰고도 강철도 얘가 처분해줄거고 그럼 사실 약점은 없네 가자 모아라 생산량까지 아 생산량 해도 이게 올라가네 올려야겠다 이거 됐다 아주 훌륭해 이제 스스로 올려야겠지 그것도 올려야되고 이것도 집도 올려야되고 올릴거 많네 아 너무 범위가 좀 그지게 하다 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왈 여기다 물빵하면 되겠는데 그냥 쎄잖아 아직 50라운드니까 볼게 많구만 어우야 아주 그냥 보석상자가 따로 없어 아 맞다 나무 스킬 쓰면은 아 나무가 없네 아직 어디보자 뭔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법타워의 시너지를 잘 받았어 지금 첫번째 타워에다가 배치를 하자 연금술을 이게 불안전한 전물이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좀 애매하다 벌떼가시 심장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좋아 축축보아 야 많이 준다 6개 달아 놓으니까 아주 안정감 쩌는구만 쩔어 쩔어 강력하다 플라즈마 불안하지? 좀 뭔가 안정감인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나? 이상한데? 일단은 열심히 뽑아봐 라운드 좀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하자 체력 좀 후달리는데 아무리 봐도 레벨업 지식 포인트 레벨업 금방금방 했죠 이 이상은 오히려 손해일 것 같다 여기서 하면은 끝까지 가면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무다 그렇지 범위 늘려서 보는 범위도 늘려줘 1차 훈련 뭐야? 와아 좋네 이거 800원 밖에 안해? 언제 깨지냐 이거 저거 안 깨져가지고 뭐 먹을 수가 없잖아 이제야 이제야 아 이거 한번 태양 눈깔을 해야되나? 태양의 아바타를 15라운드 남았지 지금까지 70라운드까지 안전빨일 것 같으니까 이거야 여기 모아서 태양의 아바타를 하나 하자 아니 태양 갈돈으로 가면은 몇 개 갈 수 있지? 두 개 세 개는 갈 수 있나? 야 그럼 좀 불안하긴 한데 될 것 같은데? 안정감 쩌는데 지금 정글의 축복 정글의 축복 아 주변에 농장당 하나 추가금액이 필요 없네 그러면? 불러와 될 것 같다 태양 하나 나올 것 같다 약간 투달리긴 했었는데 어떻게 될 것 같네 태양의 사원 두 개까지 될 것 같은데 돈 들어오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은데 76 74라운드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 생각을 하고 아 법타워로 한번 그게 있어야 되겠구나 볼게 여길 넘어버리면 잡을 수가 없네 해보니까 탐지가 없어서 빨리빨리빨리 아유 잔잔해 아유 잔잔해 좋아 전혀 졸립지 않습니다 잠을 못자서 졸릴뿐 잠을 못자서 졸릴뿐 아유 저 힘이 좀 빠져있긴 한데 사람 다 사는게 그런거죠 뭐 태양의 아바타 왔다 10만원 아무래도 안 될 것 같고 와 저기 뭐냐 그랬어요 보자 1 연구 전혀 이제 슬슬 어세실을 해야겠는데? 어세실을 한다. 그 분대를 해야겠는데? 헉? 암군 나오네? 와.. 군조.. 25,000원 일로와 야 바나나 꿀 많이 빨았다. 저거 본전 빼고 남은거 같은데 훨씬? 물론 엄청 투자해서 뽑은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 렉 걸리는거야 지금? 설마 풍선 따위로 렉 걸리는거야? 싫어요? 아무리 모바일 게임이라지만 이건 좀 아니죠 좀 과한데? 빨리 와봐. 뭐야. 왜이렇게 느려. 가속된거 맞어? 가속된거 맞어? 좋은거 같기란 너무 괜히 했다 이거. 좀비. 게임이. 게임이 뭔가 수척해졌어 좀. 얼마 안남았다. 지옥이구하니. 아이고. 게임이. 몰빵해서 잘 막아봐 몰라 너무 압도적인데 갑자기 아 근데 이랬다가 밀렸어 솔직히 한 번에 방심하면 안 돼 어차피 여기서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 뚫리는 시점에서 끝나 아 이거 좀비 자폭맨은 좀 오바다 자폭맨은 좀 오바하네 에바 참치네 좀 깬 것 같은데 느낌상 이거 뭐 깨면 안 되지 여기다가 배치해 여기다 배치했어야 되는 거 여기다가 덧굴 빨았을텐데 아 네 아니네 일로와 넉백 그렇게 좋지도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비싸 넉백이 효율이 나오려면은 다닐 눈앞에 있는 거 제거하는 놈들 부터 먼저 찍어놔야 돼 볼을 붙다 아직 활약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 뭐야 왜 저래 어떻게 뭐 저렇게 많이 줘 어 77라운드라고 야 잠깐만 나 66라운드 지지 않았어 저번에 이게 태양의 힘인가 설마 아 나 알람 불린다 이게 방송키기 10분 전에 울리는 알람인데 저기 지금 울렸어 좋아 깼는데 내 생각에는 아 이거 설마 마지막에 지겠어 양심머리가 있지 걸으면 안 돼 응 혹시 모르니까 하나씩 배치하자 혹시 또 모르는 거 아니겠어 또 이거 아주 강력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500원씩 배치해 몰라 몰라 이것도 확신을 하면 안 돼 게임은 그렇지 레벨 업 왜 나 지식 줘 왜 포인트를 줘 기분 나쁘게 얼마나 먹을게 많은데 얼마나 먹을게 많은데 이게 뭐하고 있는거냐 이거 나무로 묵는건가 나무로 묵는건가 바로 터졌어 세상에 바로 터졌어 세상에 야 렉 좀 보소 이거 웃기는게 이거 웃기는게 풍선끼리 터지는 것도 자기가 주인 걸로 판정돼서 좋은 풍선이 나와 너무 좋아 이거 사실상 부딪쳤을 때 1대1 교환 아니요 몇 대 1 교환을 하더라도 자기가 나올 만큼 나온다는 거지 때리는 거랑 별개로 그것도 심지어 뭐 와야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씨 여기다가 하나 배치하자 그렇지 그렇지 와 순살 순살해버리네 그냥 얘 아직도 얘 만 안돼? 너 혼자 17,000을 잡았는데 만이 안된다는게 말이 되냐? 저거 17,000은 있어야 된다는거 아냐? 뭐 잘못 올렸나? 야 좀비 좀비가 깨주는거야? 뭐야 아니지? 좀비는 못 깨나본데? 어 야 밀고 들어온다 아 어 이제 좀 클린해져 갑니다 아 잠깐만 클린해져 가는게 아니라 야 안돼 어디서 지금 그렇지 이렇게 안남았어 빨리 클리어해 아 됐다 식업해서 하겠냐 이거? 너무 헤린다 너무 헤린다 거기까지 넘어가는지도 모르겠다 이거 넘어갈까 일로? 열심히 뭐 해봐 뽑아봐 혼자는 빼지 않겠어? 어어 무섭다 무서워 썸네일 하나 찍자 아주 아름다워 이거 너네 몬게임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버리니까 이렇게 되버리니까 몬게임인지 모르겠는걸 진짜 어어 저렇게 온단 말야? 아 아 진짜 많다 와 저기도 벨트를 채워놨네 독한 놈들이 아 스파이크 진짜 많아 스파이크 쫙 깔려있어 졸라 튼튼해 말도 안돼 와 이거 진짜 큰일나겠는데?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모든 풍선 와봐 11움밖에 안주는구나 헤엥 뭐야 이게 저기서도 나중에 뒤둘러서 나오냐? 이게 마지막이니까 자꾸만 나오는 거겠지 자꾸만 자꾸만 우와 진짜 튼튼해 뒤로 나가는 것 봐 다행히 띠둘루는 안 나오네요 아 여기까지 닿는구나 얘 개쩐다 오오 뭐야 끝났어? 무료 플레이 뭐야 이거? 보상 받았습니다 아 필요없는데 이런 재미없는 플레이는 자 한번 해봐 아 됐어 재미없어 이거 됐어 그만 렉만 걸려 그만하자 나가자 아 뭐 이거 무슨 무한모드야 나중에 너무 매끄럽지 않게 끝났는데 약간 맘에 안드는데 1일보상 1일보상 1,000원 생겼는데 뭐 쓸데도 없잖아 1,000원 뭐 어쩔거야 2포인트 생겼습니다 2,000원 이거 좋은것 같아 1,00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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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 3,000원 딱 필요한 그만큼은 가져온 거 같은데 뭔데? 어흫... 이게 피곤... 피곤 베지, 잠깐만요 정신 차리고요 어후... 잠깐만요 몇 번 하지도 않았어, 나... 자, 보자 총중... 아까 렉 걸린 걸 봐서 그래 그래서 약간 밭탱이 간거같은데 눈탱이 밭탱이 돌아간거같은데? 잠깐만요 57분 했네 많이 했네 자 다음에 가면 되나? 어 뭐야 왜 하나밖에 안줘 이거 하나씩 다 깨야돼? 아 지금 어려움 깨서 이거 준거야? 야 그럼 간단행기부터 한번 깨 볼까? 1차전용이 저런것도 있네? 다 깨자 아래서부터 깨는거구만 어디 이지는 얼마나 쉬운가 내가 한번 마실 좀 볼까? 깜짝이야 풍선 나오는줄 알았네 보자 불러와 이미 깨버렸다 어려움은 나약한 게임 불러와 어 왜이렇게 싸냐? 와 엄청 싸네? 이거 슈퍼원속이 필요도 없겠는데 한번 화염 한번 해보자 안쓰던거 좀 해보죠 바킥 하 ii 와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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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좋은데 이거 아래 두 개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어 너무 좋아 아래 애들이 야 슈퍼 원숭이 2100원 밖에 안 해? 달달하잖아 아 강력한 맛은 엄청 싸죠 이거는 퍽도 있지만 단순하게 싸진 것도 있고요 야 바나무 용장 1000원 밖에 안 하네 하나만 할까? 바나무 용장? 적적한데? 강력한 맛으로 하면 뭐가 돼? 오오 평타가 강해지는구나 평타가 세지는 거네 저건 그럼 뭐야 잡아 빨리 니가 레벨업을 못한다 얘가 앞에 잡아버리니까 천천히 올렸어야 되는데 아 나 중간 깨기 싫은데 그냥 다음 거로 넘어가야겠다 깰 필요 없잖아 고지 한 맨만 다 깨자 이 맨만 그럼 깔끔하게 깔끔하게 어우 싸다 오오 잘 뽑는다 야 잘 뽑는다 야 이거만 찍어도 그냥 이 선에서 많이 제한되겠는데 원숭센스 있어야죠 원숭센스 있어야죠 게임 짧아서 본점 뺄 수가 없겠는데 오오 야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많네 한 라운드 열 개 준다고 치면은 다섯 라운드 버티면은 아니지 아니지 여덟 라운드 버텨야지 여덟 라운드 버텨야지 그 정도는 해야지 내가 선육분기점을 내지 초반에 그 위험성 위험성 위험수상 줘야지 한번 간다 아 좋죠 연고 뭐 어후 귀찮네 이씨 열심히 막아봐 하십라운드에 그 뭐였지? 비행선 나오는게 그게 보스인가보다? 흐잡하네 흐잡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임 웨이팅 좋아 쇄약물량 맞으면은 강철풍선도 일반풍선처럼 되는건가 그정도의 쇄약함을 주는건가 애매한걸 아래라인이 좀 불안하긴한데 참아야지 하하 예스 2,500원이야? 야 이즰대도 비싸다 엄청 비싸네 하하 여름 몇단계까지 되냐? 불합성합시키면은 이게 최대야? 어 색깔 이렇게 변한다 깔끔하고 좋네 디자인 저건 렉걸리니까 불덩이도 조금 거슬리는데? 유도마법 한번 해볼까? 유도마법 한번 해보자 아 여기는 그래도 이거 해야겠지 우선 깨야되니까 좋아좋아 야 마법은 아주 작살나게 다 모아놨구나 300 남았네? 어메 엄청 싸다 걸 왜 눌러 이거를 헷갈려 흠 사정거리 증가가 여기부터 있구나 야 엄청 증가한다 오 멋진데 이건 뭐야? 추가 피해 오 좋아 8500원? 야 너무 비싼거 아니냐 근데? 이거 좀 선 넘는데? 야 근데 이거가 이제 3단계인거 아니야 아 이게 하나 아 이게 3단계지 그럼 안되네 마력수탈로 이제 깜짝 깜빡깜빡은 안되는구나 아 깜빡깜빡인가? 깜빡깜빡은 안되네 깜빡깜빡 어감이 진짜 혐의였다 감자 시꺼매지기 전에 먹어야지 범위좀봐 법사의 범위가 아니야 안되제 엄청 엄청 빨리 되네 플레이타임 계산하면은 굳이 저걸 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 60라운드야? 아 딱 정해져있구나 어디까진지 어 조금 더 비싸졌는데 어려움보다는 훨씬 싸네요 훨씬 그래도 깜빡깜빡까지만 올리면 될 것 같애 법사타워를 토템이지 토템 좀 더 비싸졌어 어우 어우 아... 불러와 60라운드면은 두 마리까지 해도 되겠는데 그걸 1225원 1040원이었던거 생각하면 엄청 비싸긴 하네 불러와 불러와 괜히 원숭이 샀어 원숭 살 돈으로 그냥 이거 해버릴걸 도움도 안되는데 왜이렇게 센거 같냐 너? 5 느려 더 빨리 와봐 왜이렇게 천천히 와 더 더 더 뽑아 12라운드면은 25라운드부터 스퍼트니까 약간 더 꿀받을 수 있겠는데 딱 적혀져 있는 수치만큼의 가성비 나오는거 같다 딱 더 나오고 덜 나오고 그런게 아니라 딱 적혀져 있는 만큼만 보여주는거 같애 3 3 3 4 저거까지만 찍어도 가성비 비슷한거 같네? 건방지게 나갈라그래 판매 바나나 3개 분이야 어차피 판매해도 어딨어 원숭이 센스 슈퍼원숭이가 필요 없다는걸 느껴보겠어 몸소 마우스 클릭 안하고 갖다 대기만 해도 먹을진 않는데 어떻게 먹으냐 아까는 어썸하네 어썸하네 그럴줄 알았다 요놈들 대기 뛰어났지 안그래도 3개 4개 4개 5개 참기름 5개 4개 5개 5개 으 1800원이네? 어려운 정도는 아니구만 여기다 두루브 업사로 가자 아 아까워 아 사이 안돼 수준 쭉쭉 불러와 아 수면젠데 수면젠 갑자기 첫날의 그 즐거움이 아니야 행복함이 이미 가버렸어 아 흠흠흠흠 좋아 좋아 아 이러지마 이러지마 날 수면시키지마 와 길가 하 무지개가 미, 무지개로 안달아가는 안보이는 PC에 당해버렸어 대상 내 삶에 무지개는 없는건가 엄청 많이 줬어 40라운드 흠흠흠흠흠흠흠흠흠 60라운드 해도 뭐 나오네 60라운드에 누군적이 한번도 없는데 나는 흠흠 누구나, 60라운드 별로 안셀거 같은데 60라운드 아 이게 이게 아니라 스파이크 타워를 했어야 되는데 technique 아오 15라운드 남았어 아 좀 스트레스 비행선 나오는거 아니야? 에이 설마 그러지 말자 아 마이크 좀 땡기고 누워서 방송 가겠습니다 엎드려 엎드려 으어어우..... 애으으으으으으우 무섭 아 귀찮아 시작해 그냥 쩍으라 그래 10원씩 내놓으라 그래 12라운드 남았다 구경하니까 얼마나 편해 돈 모으라 그래 저 번개구가 저 주변을 쏘는구나 번개구만 데미지에 돌아가는게 아니라 그랬구만 해보고 싶은게 있어 이거 먼저 설치하자 이거하고 소총으로 연사하면은 관통력 추가받아서 세지 않을까 grill 혹시 엘 그리고 자리 体 지금 내 심정이 원숭이 사업할걸 해보자 중첩하면 할인율이 올라간다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고 어휴 쏴 빨리 어디 할인받은 효과 좀 볼까? 야간토시 할 필요가 없지? 얘가 보여주니까 반자동 자동소청하면 어떻게 돼? 자동중 너무 비싸다 열심히 사냥하거라 와 졸라마나 얘네랑 슈퍼원숭이 조합 좋겠는데 단일 타깃이잖아 역백 조합 야 이것도 잘 깬다 반자동이 좁긴 하네 빠르네 이걸로 실드 걱정은 없겠어 너무 강력하다 사라졌어 사라져버렸잖아 사라져버렸어 두개 남았다 사라져버렸어 사라져버렸다 트레이빙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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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영광수청 졸라 잘싸 야 꼬벼기도 안보여 제일 쉬운거 하는게 금방 올라가겠는데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면 여기까지만 됐고 군사 쪽으로 좀 찍어보자 재밌네 맘에 드는 게 없는데 힘은 능력이구나 액티브구나 나는 이게 원수의 그립에 있어서 구분을 못했는데 액티브 능력을 얘기하는 거구나 군사 칠 거 너무 없네 와라 글리세 거고 하 으으.... 에이스 원시가 누구야 트윙 이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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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원이야? 라운드 마다? 와... 이미 늦었죠? 아, 이렇게 가면은 바나나가 아니구나. 은행으로 그냥 변환되는구나. 그 대신 금액이 올라가고 이걸 올릴 필요가 없는 거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은행이. 은행으로 올빵하면 되니까. 대출도 있어. 개웃겨. 300원, 800원, 3300원. 존네 비싸네. 아, 네. 왜 저렇게 비싸냐? 아, 저 정도면은 가성비적으로 보면 저게 다 안 좋은 것 같은데? 와 농장 진짜 많다. 저격숭이. 한단, nav. 흠 흐어어어어어어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여기까지가고 아이으 자동소정.. 자동소정 너무 빠른데? 아 좀 거시기하다 좀 아 풍선은 마법이 그냥 다 돌파해버려서 너무 좋아 잘 모르겠어 쎄 보이지 다 슈퍼 폭풍은 뭐니라 9만원 오오 오오 야 별게 다 있다 이거는 와 드루이드만 몰빵하면은 근데 드루이드 관통력이 낮아서 안되는데 마법이 아니야 드루이드의 평탄은 나무 던지는 거야 그냥 나물 금으로 고무를 금으로 별개 다 있다 같은편 원숭이들의 간통효과 주는거 있어 와 개신기해 연구적으로 부여합니다 야 나 근데 이거 할래 나 이게 더 재밌는거 같애 굳이 이거 굳이 필요 없을거 같은데 데미지였구나 나도 약간 디버풀 주는줄 알았지 어 깜빡깜빡 말고는 어 잘 모르겠는데 깜빡깜빡이랑 번개나 이걸로 터뜨리는거 하는게 제일 나은거 같애 이거는 캐모 해제가 있어? 되게 싸다 두개면 되네 시너지 있다 저렴하게 갈수 있는게 좋겠는데 이거랑 여기까지 이렇게 두개 가면은 아 너무 비싸다 아니면 제일 저렴한걸로 한번 사 한바퀴 돌려서 이렇게 그럴만한 그게 있나? 드루이드? 단단하고 날카로운 가시를 멀리 던진다 괜찮은데? 새해까지 딱 가면은 두개를 더 갈수 있네 저게 좀 저렴하게 싸게 먹히겠다 자 플레이 갑시다 뭐가 부족한거냐? 어려움 뒤는 뭐냐? 대체 풍선 나오는데가 뭐야? 아 목숨을 잃으면 빨라진다는게 내 생명력 얘기하는거였어? 잠깐만요 내 목숨 얘기하는거였냐? 목숨을 그 이상 잃은건 뭐야? 100개가 넘을수가 있어? 생명력 올려주는것도 있나? 중급 아 이거 이렇게 많았어? 이거 나 초보존에서 개고생한거였어? 야 근데 나 이거 어떻게 그러면은? 네 번째는 뭐야? 다 깨야지 나오나봐 어려운게 아닌가봐 진어려움이 있었나봐 나는 족밥이었어 와 나무그릇하게 하자 나 쉬음부터 깰래? 아 지금 너무 졸려가지고 제대로 할수있을지 모르겠다 아 너무 졸린데 왜이렇게 졸립지? 병신인가? 왜이렇게 병신이지? 아 너 배치 싸하다 알싸하다 아 나무토막 너무 거슬린다 이거 제거 안되냐 돈주고? 돈줄테니 제거하게 해줘 돈줄테니 제거하게 해줘 여기다 올빵하자 아 애매하게 나오네 처음께 진짜 너무 좋아서 자리가 빨라진거 맞니? 빨라졌다 가성비죠 한번 가자 일단 최대한 나무각을 본 다음 은행 한번만 만들어보자 궁금하다 저격총 풀도 재밌을거 같은데? 저격총을 배치할만한 위치가 없어 게임은 신방하네 어우야 진짜쓰다 다 그냥 압살해버리네 진짜 어려운거였구나 그러면은 어 진짜 어려움은 진짜 어려운거였어 쉬움은 쉬운거고 한나운드에 얼마까지 소환하는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걔같은거 왜 안나오냐 대출도 해보고싶은데 대출은 어떻게 각을 재야되네 여기다가 하자 최대한 뻗 땡겨보자 아닌가? 힘든가 이거는? 그래서 한놈해야되나? 일단 한놈해야되나? 일단 한놈해야되네 ㅎㅎㅎㅎ 조금 후달리네 아 이거 25%는 좋다 어 25원 되는 거 아니야? 덜 익은 색깔이야 야 이거 디테일해 되게 게임 템프 왜 이렇게 느리니 이거 세 개 이거 두 개 해도 세겠는데 굉장히 세겠는데 2.8백 원이면 되네 빨리 해보자 궁금하다 어떻게 저축 되는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특별한 상대 안 나온다 아 아 아 아 아 아 후우 그나마 제가 두 겹씩 잡는 게 그게 어디냐 걔 졸린 것만 쓰면은 괜찮은 게임이야 졸라 졸려 아아 빨리 나 바나나 안 키게 해줘 바나나를 키고 있냐 바나나 원래 떨어지면 저를 금방 사가겠지 세우니까 위치 되게 좋다 너무 좋다 막내? 엔간하면 맞겠는데? 아직 고비가 있을 만한 그건 아니잖아 야 파란색을 한 방에 부셔 육백원 남았어 육백원 육백원 남았어 육백원 나를 쉬게 해주세요 제발요 얼마 나오는지는 봐야 알겠는데? 무려 15%의 보너스가 있긴 하니까 다 함께 궁금해 대출 얼마까지 되는지 만원 해주는 게 얼마의 업그레이드 되는 건지 그게 되게 궁금하다 대출 해주는 거 말고는 없는 거 아니야 능정기사실상 일단은 6,000원이야 보자 한번 사라이 아 이렇게 먹는 거야? 야 개 깜찍하네 야 깜찍함 무엇? curing까지 밖에 안 되네 유리로 가자 그냥 간단한 것이 여덟발해서 타자 그냥 어차피 그건 그거 안할꺼니까 돈 추가 안받을꺼니까 아 개웃긴다 난 바로바로 받는게 좋아 월세 받듯이 재밌네 이거 헤룸 되죠 이거? 껌뻑껌뻑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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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쭈? 애너라 내 취향은 아니다 난 바로받는게 좋다 역시 돈은 바로받아야지 아 저 만원은 좀 궁금하다 만원 다음은 뭐냐? 궁금한데? 히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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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힣 힣 힣 힣 힣 근데 원숭이 슈퍼 원숭이 힣 이건 뭐 어떻게 돼? 온전히 파괴한다 두개의 총을 사용한다 한번 해보자 궁금하다 라운드 좀 남았으니까 어차피 깰 것 같고 은행도 하나 있는데 뭐 어때 너는 그렇지 많지 많을 수밖에 없지 와 왜 이렇게 많이 먹냐 이게 얼마 안 먹었는데 슈퍼 사정거리 아 걔 소리 좋아 도각도각도각도각 아주 맘에 들어 런넌도 안 남았다 로봇 원숭이 가능하냐요? 하냐요? 두개의 총을 발사한다는데 어쌈음 회전하는거 뭐야 주변에 그래픽이 깨진거야? 뭐야 저거 니가 쓰는거냐? 여기 마지막 라운드 가겠다 호락소를 보니깐 아 잘한다 잘해 아 잘한다 잘해 아 눈 감겨 감겨 졸면서 하고있어 너무 힐링받았나봐 너무 힐링받았나봐 너무 힐링받았나머지 잠이 오고있어 오늘은 일찍 방종하고 한숨 때리는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맞춰보고 시간이 되면은 한번 별무소가 됐건 뭐가 됐건 2부를 때릴게요 식사까지 해놨기 때문에 될것같은데 그러면? 다음 라운드도 끝나고? 총 쏜다 총 쏴 총에 다트 쏘네? 거리좀 보자 로봇 원숭인데 로봇 원숭인데 캐모 감지도 못함 이거 한번도 안뽑아봤죠 잠수함이랑 물에 쓰는거랑 저거 빼고 다 해봤네? 어떻게 설정하냐 이거? 대상 지정 오 괜찮은데? 느낌 아 쌍총이야 아 좋아 여기까지 하죠 재밌게 플레이 했구요 재밌었습니다 다음에는 다음부터는 다른 본방을 하고 시간이 나오면 하겠습니다 본방하고 시간이 좀 애매하다 방종을 해야되는데 그럼 그때 잠깐잠깐 하는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른 게임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구요 수고하셨구요 효과짓구요 저는 약간 쉬고 오겠습니다 좋은 일주일 보내세요 뿅 타운센터가 뒤토리올때 나왔던데구나 야 왜 멈췄냐 방송 방송